그때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 제 가슴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작은 문화체험들이 더 큰 문화를 만듭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9.1MHz KBS 쿨FM 방송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프레지오의 가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녀의 프리미엄 대우건설 프레지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녀의 프리미엄 대우건설 프리미엄 대우건설 프리미엄 대우건설 프리미엄 대우건설 프리미엄 대우건설 프리미엄 대우건설 프리미엄 정말로 회중의 지표현이 지켜보시하고 이별 배운엘 용기 전형역의 음악세계입니다. 음악세계에서 기획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아티스트 리뷰 오늘 21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그룹 트레이스입니다. 연초에 세상을 떠난 네덜란드의 키보드 규제 릭반데어린덴의 프로젝트였죠. 단 석장의 앨범을 남겼습니다만 그 석장 속에 담겨진 그의 건반악기의 위협은 지금까지 컬렉터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드리는 트레이스가 남긴 1, 2, 3집은 여러분께서 틈나시는 대로 꼭 구입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다시 한번 그가 펼쳤던 현란한 건반악기를 되뇌어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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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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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운입니다.